달라버렸어요. 레디 액시! We can do it! 내가 더 좋습니다. 와 이 언니 무서워. 난 영감한 쿠키야. 게스트! 기억 속 날 삼킨다. Oh, we'll be your day. Oh, we'll be your day. 안녕하세요. K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환절기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그럼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바로바로 쿠키런 퍼즐 월드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일단 너무너무 예쁘고 또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예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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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많이 아파. 저희가 또 노래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막내 예인씨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저희 신곡. 저희가 1년 4개월 만에 러블리즈가 완전체로 컴백을 하는데요. 제목은 오블리비아테고요. 무슨 뜻이죠? 나쁜 기억을 이제 지워준다. 이렇게 러블리즈의 마법의 주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블리즈 무대 보시고 노래 들으시면서 안 좋았던 기억은 잊고 러블리즈의 행복한 기억으로 많이 채우시길 바랄게요. 잘한다 잘한다. 오늘 쿠키런이라고 언니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쿠키런에서 이제 퍼즐 월드가 있어요. 그래서 퍼즐을 이 쿠키 친구들과 함께 맞추는 게임인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게임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고고싱! 좋아요 좋아요. 어머 귀여워. 어머 이거 보세요. 언니 여기 진짜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귀여운 월드입니다. 너무 귀여워. 하트 너무 귀여워. 젤리를 모아주세요. 어떻게 모아요? 이 친구가 가이드를 줄 건데 쿠키 게이지 채워. 이렇게 세 개를 만들면 돼요. 똑같은 색깔의 젤리를. 한 줄로만 만들면 돼요? 한 줄로 만들어도 되고 아 상관없어요? 가로, 세로 상관없이? 얘네처럼 쿠키부스터 사용해봅시다. 쿠키부스터가 뭐야? 얘 올려? 쿠키부스터 사용하면 다 터트려져요? 위에 게 다 터지는 거 같아요. 그냥 상관없이 순서? 미션을 클리어해보자. 어디로 들어가? 어디 한번 해봅시다. 언니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개 있고 얘기했잖아요. 일로 가면 네 개도 돼요. 아 이거 한 줄이 아니어도 돼요? 그럼 네 개로 하면 일단은 얘 이 모기같이 생기는 애가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터져야 할 곳을 가서 터져줘요. 아 귀여워. 아 알아서 되는구나. 이렇게도 되고. 그렇지. 어 언니! 느낌 알겠어? 네 개 하면 또 뭐 생겨. 오늘도 나 가능성 있는 것 같아. 잘하네 잘하면 돼요? 승리의 여신이 나에게로 오고 있어. 여기도 네 개 생겼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네 개. 그렇지, 그렇지. 팝핀 젤리? 팝핀 젤리는 뭐냐면 언니 얘네를 터트려야 이 큰 젤리가 없어져? 사라져. 아 그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다 터트려야 돼. 5개 모으면 이게 생겨요. 두 개 해봐. 두 개 해봐. 이거 뭐야 이거. 엄청 크게 뜯는데. 대박이다 이거. 어 이거 다 터졌는데? 대박이다 이거. 지금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남은 횟수만큼 더 터트려주는 거예요. 이게 횟수 제한이거든요. 시간 제한은 없고. 근데 너 이 게임을 어떻게 나도 이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아니 저는 원래 퍼즐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 게임은 조금 더 캐릭터들도 귀엽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모험을 해가는 그 내용이 재미있어가지고. 귀엽고 깜찍스럽고. 아니 진짜 캐릭터가 너무 귀엽다. 되게 쉬워요 일단 게임이. 그게 너무 좋아. 일단은 나도 잘 모르는데도 바랄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됐다. 잘했어. 잘하네. 잘하네. 이게 시간이 진짜 잘 가요. 시간이 잘 가고. 이건 좀 내 취향이야. 하면서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서 좋아요. 이건 좀 내 취죠 취죠. 레디 액션. 여기는 조금 무서운 곳인 것 같아. 왠지 다시 다시 다시. 언니가 나랑 바꿨어. 내가 멋있는 거 해야 되는데. 다시 할까? 어 그래 내가 딸기 언니가 딸기도 치고 내가 이제 용감한 쿠키 해줄게. 다시 다시. 으악 딸기잼에 쿠키가 있잖아. 으악 깜짝이야. 넌 누구야? 난 용감한 쿠키야. 여기서 뭐해? 마녀가 무서워서 숨어있는 중이야. 뭐? 여기다 마녀가 있단 말이야? 난 마녀가 쿠키를 먹는 것도 봤어. 잡히면 깜찍한 일을 당할 거야. 더 멀리 도망가야겠다. 도망간다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좋아. 그럼 얼른 거기서 나와. 응. 함께 탈출할래. 네. 어머 좋아해 딸기 쿠키. 예. 눈웃음 쩐다. 귀여워. 다행이에요. 쿠키들 많이 많이 갖고 싶다. 다른 쿠키들도 한번 만나볼까? 와 진짜 많다. 쿠키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예인이도 이렇게 많은 쿠키들을 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직 여기까지 다 묶여가지고 제가. 그래서 케이가 또 준비를 해왔어요. 짜잔. 와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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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밑에까지 다 있어. 얘는 뭐야? 귀여워. 파냐타맛 쿠키. 파냐타가 뭐예요? 파냐타. 아시는 분 댓글로 파냐타 한번 남겨주세요. 파냐타. 원하는 색깔 젤리를 다 터뜨려준대. 얘로 갈까? 파냐타? 얘로 한번 해볼까요? 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펫이 있어요. 펫도 있네.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미션을 석세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들인데 생각보다 능력이 좀 좋거든요. 이거 뭐 할까? 제 마지막 할까? 깨르르 캔디? 파냐타랑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여기에 이런 기본 스테이지들 말고 이렇게 히든 스테이지도 있거든요. 이거 별 모양. 네. 이 히든 스테이지에 보스전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렇게 레벨 5까지 있는데 5단계에 가면 이제 그때 보스가 나와요. We can do it. We can do it. 빈틈이다. 어서 내 부스터를 두 번 탭하거나 옆으로 밀어봐. 어머머. 아 근데 이게 게이지가 있네 얘가. 얘를 계속 탁 들어와서. 게이지가 엄청. 어머머머. 화났어. 화났어. 보스 화났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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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오케이. 많이 힘들어. 많이 아파. 옮겨가. 도망갔어요. 지금 보스 도망갔어요. 많이 아파. 옆에 싸대기 맞았어. 보스 죽었다. 와 언니 우리 딱 패스 하나도 안 남았는데. 아주 좋아요. 네 드디어 대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이제 룰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누가 더 높은 점수로 끝내느냐. 누가 더 빨리 이 게임을 끝내느냐. 아하. 그리고 또 적은 횟수로 누가 먼저 클리어를 하느냐. 아하. 요렇게. 그리고 3판 2선승제로.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또 케이 언니 오늘 처음 안 게임인데. 제가 각 스테이지마다 있는 아이템을 각 한 번씩. 쓸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혜택 아주 잘 받겠습니다. 네. 왜냐면 전 용감한 쿠키거든요. 아 예. 그러면 또 벌칙이 있잖아요. 벌칙자는 이 쿠키런 코스프레를 하고. 저희 이번 신곡 안무와 노래를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케이에게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제 사인이 담긴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만원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대결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피부캔디 9개를 뭐래. 아까 9개였어? 뭔가 더 많아진 것 같아. 아 근데 아까보다 나 왜 더 어려워진 것 같지? 뭘 해야 되지? 아 진짜. 피부 몇 개가 드셨어요? 저는 끝났어요. 진짜? 네. 근데 아직 누가 더 빨리 끝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하니까. 끝났습니다. 네. 과연 점수가 스코어 보면 되죠? 네. 누가 먼저 공개할까요? 그럼 우리 앞자리부터 말하자. 언니도 다섯 자리죠? 네. 앞자리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다르면 어떡해. 하나 둘 셋. 셋. 나 집에 가야겠어요. 꽃게랑 들고 집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일단 누가 더 빨리 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빨리 하는지.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이안님 무서워서 만나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몇 개 남으셨어요? 저. 나무 초록이. 초록이 72개요. 말 거짓말. 제 72개 남았어. 말도 안 돼. 하부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몇 칸 남으셨어요? 저 11개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요? 아까 70 몇 개 왔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 아직도 23개 남았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성공하면 바로 누를 거야. 됐어. 됐어. 천천히 먹어. 졌어요. 사타냐가 울고 있어요. 자 그럼 언니. 그래도 아쉬우니까. 네. 우리 K 언니. 마지막 대안을 할게요. 뭔데요? 1990점 걸고. 마지막 한 판. 거기다 더블로 얹어서. 아이템 무제한. 무제한? 진짜로? 이거 무르기 없어요. 그럼 전에 했던 게임들이. 다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잊으시면 돼요. 누가 더 빨리입니다 여러분. 아이템으로 이기는 걸 보여주겠어. 그래 그렇지. 아이템. 사부님 그럼 아이템 떨어지면 그냥 계속 사면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말 되게 잘 듣네요. 사부님 말은 전적으로 믿어요. 써버려야돼. 써버려야돼. 무서워. 오블리비아떼? 몇 개 남으셨어요? K씨 그 양심은 있죠? 양심이란 거 없어요? K씨. 예일씨 몇 개 남으셨어요? 저요 32개요. 예? 예? 잠깐만요. 왜요? 조금 남은 거 많이 남은 거예요? 되게 조금 남으셨는데요? 아 정말요? 나는 왜 호박이 안 줄어들까요? 사부님. 어디로 깨뜨려야 호박이. 몇 개 남으셨어요? 저요? 아직도 40개 남았어요. 아니죠. 그만큼 안 남았어요. K씨. 이제 30개 됐어요. 거짓말. 진짜로. 나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심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안 해요. 난 지금 아이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끝났어? 말도 안 돼. 아니 나 졌어. 왜? 패스 없어. 예스. 역시 승리의 여신은 K에게 왔대요. 오블리 비엔대. 오블리 비엔대. 오블리 비엔대. 지워줘. 안 지워지지로. 이제 기억에 남았지. 언니 횟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와 이 언니 대박이다. 호박만 깨고 있었어요. 나는 호박만 깨고 있었어. 이겼다. 이겼다. 와 대박이다 언니. 네. 1,995점인데 2점으로 K가 아주 그냥 발라 발라 버렸어요. 아주 고추장에서 삼겹살을 발라 버렸어요. 저 진짜 발렸네요. 저 지금 약간 아이템한테 발렸어요. 내가 발라버렸습니다. 네. 너무 행복한 승부였습니다. 너무 정말 간발의 차로 아깝게 드셨는데 네. 오늘 저랑 이렇게 게임을 해본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언니랑 같이 단둘이 촬영해서 너무 즐거웠고 나도. 제가 너무 평소에 즐겨하는 쿠키런 퍼즐 월드를 이제 언니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쿠키런 등장.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내가 영지씨도 있다. 안녕. 난 용감한 쿠키라고 해. 반가워. 반가워. 귀여워. 기억 속 날 삼킨다. 오블리비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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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좀 많이 무거운데. 예인양을 뽑아. 머리통을 뽑아. 왜. 예인양을. 뽑아. 뽑아. 이거. 난 정서는 되었잖아. 안녕. 안녕. 여러분 오블리비어떼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튜토리얼 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 벌칙 성공. 성공. 아니 arma. dew수. 날씨가 좋아해서 possível 다 왔다 Parkinson.